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어제 시범경기 중계를 앞두고 손상현 캐스터에게 피치타이머는 중계화면에서 아주 작게 나오거나 아예 안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된 후 백스톱 옆쪽으로 설치한 타이머가 너무 크게 보여 당황했고 중계 중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중계 카메라에 타이머가 그대로 보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투수의 투구수나 농구의 공격시간처럼 중계 코더에 작게 표시되는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피치타이머는 벌써부터 여러 해프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매니마차도가 30초 안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아 스트라이크를 하나 먹고 시작했고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뗐는데도 타이머가 리셋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스턴과 애틀란타의 경기에서는 9회 말 2, 3알루 풀카운트 동점 상황에서 타자가 8초루를 위반해 자동 스트라이크 선언되고 삼진으로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끝내기 보크처럼 끝내기 피치타이머 위반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피치타이머는 효과가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를 시작한 메이저리그는 어제 두 경기에 이어 오늘은 17경기가 열렸는데요.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지난해 9인인 경기 평균인 3시간 3분보다 20분이 단축됐습니다. 에인저스와 시애틀의 경기는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고 도합 24만타 19득점에 난타전으로 진행된 애리조나와 오클랜드의 경기는 3시간 3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한 시애틀 타이프랭스는 투수의 피칭 사이에 타석에서 나와 타격 장갑을 조이는 루틴이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에게 큰 문제가 아니며 2주 정도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애틀 스카 서비스 감독 역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경기 스피드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 시애틀 포수 톰 머핀은 투수들과 수비수들은 준비가 끝난 반면 타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도 너무 마음에 든다. 경기장에 있는 누구도 3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경기를 4시간 동안 하고 싶진 않아 할 것이라며 매우 만족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대체로 선수들의 반응은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으며 경기 시간 단축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피치 타이머는 쉬프트도 사실상 멸종시켜버린 느낌입니다. 수비 쉬프트 규제가 내야 양쪽에 2명씩 있어야 하며 내야수가 외화잔디를 밟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포메이션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지만 타자와 타자 사이 30초라는 시간 때문에 수비 위치를 이동할 여유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스턴은 맷 올슨을 상대로 정상 수비를 냈고 쉬프트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올슨은 지난해 같으면 2루수에게 잡히는 타구가 안타가 됐습니다. 피치 타이머가 투수에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쿠치는 피치버그와의 경기에서 2인닝 OK, 1피안타 무볼렘 무실점에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내려갔는데요. 토론토 브라이언 슈나이더 감독은 피치 타이머가 만들어내는 빠른 템포가 투수가 마음을 비우고 던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쿠치 또한 피치 타이머 덕분에 잡생각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피치 타이머가 투수보다는 볼배합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타임아웃을 한 번밖에 못하게 된 타자가 적응하는 데 더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수는 본인의 간보다는 포수의 구종 선택에 더 의존할 것이고 결국 경기전 타자 분석과 경기전 투수 분석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종이 너무 많은 다르비슈의 경우는 지난해 타자 분석을 더 열심히 하면서 포수와 구종 선택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40인 로스터 선수 중 46%가 마이너에서 피치 타이머를 경험했으며 마이너 심판 10명이 승격된 메이저리그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빠르고 어렵지 않게 이른바 피치 타이머의 아구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팬과 시청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대적인 혁신에 척발을 댄 메이저리그는 큰 위기가 불어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때문입니다. 2019년 디즈니에 인수된 팍스는 반독점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지역 중계권들을 팔아야 했는데요. 팍스가 보유했던 메이저리그 14개 구단의 지역 중계권을 샀던 발리스포츠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워너브라더스가 대주주로 있는 AT&T 스포츠넷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중계권을 반납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발리스포츠가 담당하는 구단은 14개, AT&T 스포츠넷이 담당하는 구단은 휴스턴, 피치버그, 콜로라도, 시애틀 4개로 발리스포츠가 일단 중계는 계속하기로 했고 구단의 방송국 지분이 높은 시애틀도 중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반면 휴스턴, 피치버그, 콜로라도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리그는 MLB 네트워크라는 자체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3개의 구단 정도는 제작이 가능한다고 해도 발리스포츠 구단들을 포함하면 결국 17개 구단의 경기를 자체 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가 관중 감소에도 돈을 펑펑 썼던 건 지역 케이블의 중계권료가 꾸준히 올랐던 데다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1년에 162일을 커버할 수 있으며 경기마다 투수교체를 포함해 20번 넘게 중간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메이저리그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라이브 컨텐츠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케이블 시장 자체가 생존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의 케이블 유료 가입자는 2014년 최고점 대비 30%가 감소했습니다. 컴캐스트의 경우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1%의 감소가 일어난 반면 스트리밍 플랫폼인 로크TV의 경우 시청시간이 2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광고주들 또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스트리밍 콘텐츠로 지출을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해 케이블 광고 시장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를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완전 전환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에 케이블 채널이 지불했던 높은 중개권료를 보장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ESPN이 포기한 주중 경기를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에 판매했지만 3,500만 달러의 수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케이블에서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이는 구단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의 위기는 미국 프로스포츠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포브스 구단같이 해서 축구 명문 구단들을 제쳤던 건 실제로 이들의 매출이 엄청났기 때문이고 이들의 매출에는 중개권료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스포츠는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는 로컬 스포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뉴욕의 4개 프랜차이즈를 비교하면 양키스는 지역 중개권 수입이 18%인 반면 NHL 뉴욕 레인저스는 15%, NBA 뉴욕닉스는 13%, NFL 뉴욕 자이언츠는 3%였습니다. 이는 꽤 오래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이가 더 커졌을 걸로 예상하며 양키스가 아닌 다른 중소구단들은 지역 중개권료 수입의 비중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NFL은 지난 시즌부터 Thursday Night Football을 아마존에 판매했으며 내년 시즌에는 썬데이 패키지를 두고 유튜브와 애플TV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유튜브가 승리를 거뒀지만 메이저리그는 양키스 같은 초인기 구단을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쪼개 파는 게 어렵습니다. 또한 NBA나 NHL의 경우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대처할 시간을 번 반면 메이저리그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터졌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끄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스티브 코엔을 배제하고 경제재건위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스타 마케팅을 통해 중개권료가 아니라 입장 수입에 포커스를 맞춘 샌드에그는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했다는 생각과 앞으로 다가올 빙하기를 두고 돈을 너무 많이 당겼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과연 5년 뒤 메이저리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TV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5년 후 피치타이머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